안녕하세여 다시 다시 냥 위이 냥 아 싫어 아 싫어 아니 그렇다고 천천히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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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싫어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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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딱 한 명 그러면 꼭 하고 싶었던 거 만약에 한 명 한 명 한 명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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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 이거 어떻게 이게 아 꿀패 패 아 이렇게 이렇게 우리 형 어떻게 다 해야捉해 이 비imp 지시라 둘이 이제 델이 둘이 싸워요 무슨 내 꿈은 별이야? 그렇게 해놔 그렇게 해놔 간절히 자식아 왜 완전히 자식아 할아버지 ㅋㅋ 질병헌 오오 뭐지 왜~~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죽으면 안 돼. 저는 어사즈 브랜드 메이커 도영이라고 합니다. 저 혹시 형 좀 너무 가까이 있어. 니가 어깨가 너무 넓어서 그렇잖아. 안녕하세요, 저도 공동 제작으로 같이 여기 출연하게 된 런쥔입니다. 어? 왜 이래? 왜 이래? 아니, 카메라 있으니까 술 좋아한 척 하려고요. 오랜만이야. 우와, 진짜? 보고 싶었지? 우리 편이에요. 아, 깜짝이야. 저희 분들이 어떻게 보일지 애칭이 있을까요? 네. 저랑 천러의 애칭, 저는 톡보이 따그라고요. 따그 아니면 뭐 어디에다 등등 많아. 따그? 큰형님? 따그 하면 군복 먹은 거야? 아, 따그. 아, 따그. 와. 형이 따그. 왜 너는 나를 만났어? 왜 나를 아프게 말해? 좋아, 좋아. 노래가 많이 올라와. 노래가 좋아. 노래가 좋아. 일단.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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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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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뭐 그렇게 가끔 차서 깨 했을 때는 서운했지만. 흠. 형이 미얀네. 흠. 괜찮나요? 괜찮나요? 흠. 흠. 뭐다. I love you.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이거 솔직히. 이거 너무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웃긴 거 말고. 막판이 안 나. 막판이 안 나. 막판이 안 나. 싫어. 끝나봐. 안 웃겨. 왜. 끝나봐. 안 웃겨. 왜. 브라지니엘 들어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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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그러면 나 이 친구 뭘 할까? 제가 봤어 회영 월투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스터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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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보다 나는 오이보다 차라리 당근도 날까? 당근해 당근해 와봐, 와봐. 와봐. 와봐, 와봐. 조용히. 조용히. 와봐, 와봐. 안 징. 저기 나무 밑으로 가자. 그렇지, 나? 컴온. 너가 지금 뮤직비디오 운동이고. 야, 너 저기... 내 목이 안 복냐. 축하해요, 유타요, 유타 형. 아직 얘기를 못했는데 생일 축하하고 태그 선물을 내년에 택배로 보냈는데 아마 내년 도착할 것 같아요 아 이런거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재미없었죠 달려주시면 다음부터 안해 너 왜 이래? 진짜 무서워네 내가 생일 축하해요 토토 긴다이 안녕하세요 저는 긴다이 와이호는 로봇 내가 최근에 찍는거야 내가 최근에 찍는거에요 나 사사랄게 좀 빨리 나 사사랄게 좀 빨리 나 사사랄게 좀 빨리 왜 형은데요? 얘 얼굴 빨개진거봐 얘 방금 나한테 화냈어 빨리할게요 아니 너무 무서워 난 이거 먹을게 제가 이제 밤에 원래 살던 숙소에서는 밤에 노래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막 노래하고 있었는데 일단 몰라 그런지 좀 이렇게 했는데 그니까 형은 그냥 진짜 이 시간에 조용히 해야돼 이거인데 그때 처음 왔었던 저에게는 되게 충격하고 충격하고 약간 서운해지고 그니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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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지워진가고 아니에요 야야야 형! 형! 형, 그게 남아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 씻기 위해 괜찮아요 저 같은 운동 선생님이었든 운동 괜히 한 거 아니에요 카메라 들려고 한 거야? 네 카메라 들려고 한 거예요 딱 오늘을 위해서 우리가 세 번째 까지 그때 열심히 歯트가 많아요 On to out 시동을 한 Jesse 저희는 그것 때문에 모歯가Dan 하는 거예요 정말 팬분들이 원하는 근데 어색한 척 하는 거예요. 정말 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어색해하는 척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색해하는 척이다라고. 저희는 정말 친해졌어요. 제가 아무리 형한테 장난을 주면 전혀 화를 안 돼요. 그럼 장난 한 번 쳐주세요. 그냥. 좀 너무 심했다. 너의 평소가 뭐라고? 그냥 책을 방송 좀 해보고. 좀 깨끗한. 아기? 아 아기입니다. 아 죄송해요. 형이 되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제가 형이인지 아기인지 잘 몰라요. 약간 텐션이 확실히 다르네요. 아무튼. 급파라리 없어. 형은 있어요? 나는 그냥 드라마 보거나 아 형 드라마 좋아하시구나. TV보고 아니면 뭐해 보고. 형 취미가 뭐. 왜 이러면 돼. 형은 방금 춤이 들었잖아. 더 여기. 아 맞아. 2파우드인 거야. 2파우드인 거야. 2파우드인 거야. 아 맞아. 2파우드인 거야. 2파우드인 거야. 아 저 지금 궁금한 게 생겼어요. 어. 그 이노낸샷까지 가고 나서 차를 타고 막. 차를 타고 막. 3시간인가 2시간인가. 근데 케이크 안 좋아한다고 그랬지. 알겠지? 알겠지? 3파우드인 거야. 황 런쥔. 아니 런쥔. 런쥔. 런쥔 씨. 네네. 똑바로 안 하세요. 아 똑바로 할게요. 아 형 오실 거예요? 그럼 가야지. 티켓은. 티켓? 네. 나 SM이야. 아니 SM이든 티켓은. 너 진짜 정없다. 나 NCT야. 장난이니까. 아니 당연히 저희 콘서트에는 당연히 이제 NCT 자리가 딱 귀여워. 야 너 그때 우리 127 콘서트 왔을 때 네가 쥐쥐쥐쥐쥐쥐쥐. 얼마나 먹지 소지 들어가면 응원했을 거 같지 않아. 형 노래 부를 때 쥐쥐쥐쥐. 흘렸어. 거짓말 하지마. 진짜. 왜 이렇게 말해. 저쪽 했으니까. 흘렸다며. 대박이야. 런쥔 씨는 무슨 색 좋아해? 저는 노란색 좋아해요. 그러면 노란색 빼고 하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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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멋있어. 진짜 예뻐. 우와. 진짜 멋있어. 얘들이 좋아. 피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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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런쥔이 지렁이랍데. 너희들이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요? 많이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요? 제가 그때 VBS에 이겼는데 노래를 불렀다고 형이 뭐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상처만 주고 있구나. 와. 런쥔아. 네. 그러니까 왜 그랬어. 그러니까 왜 그랬어. 아 진짜 힘들다. 아 맞다. 아니야. 네가 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야. 아니 그냥 말이 나온 거야. 아니 다 비슷한 언제나 네가 해 라고 하면 아니야. 와 이게 진짜 무섭네. 역시 해차의 친구들은 달라. 어? 해차의 친구들은 다르다. 진짜로. 귀요미성아. 귀요미성아. 보여주고. 먹을 때가 제일. 아니 귀요미성아. 아니 귀요미성아. 같이 하는 걸로 할게요. 내가 먼저 찍어보고 싶어요. 오케이. 아니 혼자 하고 싶어요. 아 혼자 하고 싶어요? 1 더하기 2는 귀요미. 2 더하기 2는 귀요미. 3 더하기 4는 귀요미. 4 더하기 4. 4 더하기 4는 귀요미. 이제 너의 귀요미성아. 1 더하기 2. 그만해. 그만해. 제가 듣기로는 이 접짓 접서를 이어붙이면 나랑 이어될 수 있어. 누구야 양식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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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얘랑 아니야 얘랑 아니야 얘랑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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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령으로 오 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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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령이 있구나 네 이름 너롭다. 진짜 이거 내 말이야. 형이 형 귀엽다. 마장. 내 이름 귀여워? 응 아니. 벌칙 정해? 벌칙 정해라. 벌칙 정해라. 간장 마시는 거. 아 무슨 너 되게 하드 나 이런. 고추뱅이 한 거 같아. 아 진짜. 좋아 좋아. 그런 거 해야지. 형. 아 미안해. 그런 거 싫어. 그냥 같이 싫어. 우리 cg들이 우리가 고통받는 걸 좋아하지가 않아? 나 그럼 빠질게. 여기서 안 받은. 태풍인구나. 태풍인구나. 아 너네. 나 진짜 싫어해. 나 진짜 알맞은 걸 좋아해. 그러면. 아니 나 진짜. 깔끔하게 다수결로 해. 자 하고 싶다 손. 여러분 손? 다수결. 아니 100만 명이 하기 싫어했어. 좋대. 너무 좋대. 아 근데 진짜 별로야. 너무 좋대. 너무 좋대. 아니 이 형을 왜 좋아해? 진짜? 이 형을 왜 좋아해? 아니 진짜? 이 형을 왜 좋아해? 아까 이제 콘서트 끝나고 사진 찍어주시는 분이 이제 한찔 깨워잖아. 둘이 안 친하구나. 그래서. 네 맞아요. 오늘 만났어요. 연주이가 너무 그렇게 얘기해 버려가지고 이제. 나를 앞으로 친해지면 되니까. 아직. 아직. 왜 이래. 이게 컨셉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자연스럽게 해 아까처럼. 형과 아까처럼 해요. 없어. 역시. 어린 형 때문에. 어린 형 때문에. 어린 형 때문에. 드디어 여기서 여러분. 밝혀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제노가. 우리 동생. 우리 동생. 우리 제노. 우리 제노 했지만. 철저히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만들어 왔던. 우리 제노였을 거예요. 우리 둘은 어색한 사이에 이걸로 밝혀졌어. 그러니까 어사즈를. 약간 그런. 어사즈를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거지. 회찬이는 드림이면서도 이미지 그랬잖아요. 형도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러면 제 명예 멤버 시켜주는 거네. 아 그. 고마워. 저희는. 오늘. 혹시 실례하시겠어요. 그걸. 저희가 좀 많이. 제대로 노는. 때려. 아 그런 건 아니죠. 사랑으로. 사랑의 매야. 사랑의 매야. 미국 활동으로. 아 알겠습니다. 미국 활동으로 이렇게. 스멜스메이서. 모인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며칠 촬영하면서. 대단하다. 또. 그거에 걸맞는. 그런 좋은 앨범의 퀄리티가. 그리고 또. 팬분들이 좋아하는 걸.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대되는. 무대와 앨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아 끝났어요? 여러분 형은. 무슨 영화 좋아해요? 저는. 좀. SF. 어. 어. 네. 미신 하나일까요? 아. 아니. 아니. 미신 하나일까요? 나도 중국어 배우고 싶다. 왜냐면. 런쥔이랑 친해지고 싶거든. 음. 희찬이. 아. 도영 형. 런쥔 진짜 멋있어 근데. 형용사 기대할게요. 이거? 이건 미래의. 미래의. 미래의 소절. 미래의 소절. 미래의 소절. 미래의 소절. 자세가. 자세가. 일단 제가 뽑은 이 도영 형은. 도영 형답고. 뭔가 카리스마가 있고. 도영 형 자체가 이미 어떤 형용사라는 거죠. 정말 어떤 화보에. 잡지에 그렇게 앞에 나올 것 같은 사람이. 인 것 같아요. 형 이번에 우리 라이딩 어땠어요? 이번에? 안 봤어. 멋있던데? 사실 안 봤어. 얘기하라고. 형 영웅도 멋있어요. 사실 안 봤어. 얘기하라고. 얘기하라고. 답답해인다고. 늦은 밤 같이 산책하고 싶은 사람은. 런쥔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된다. 너와 태양보는 순간이. 아름다웠고. 행복했어. 우리 앞으로도 좋은 수업 많이 만들어보자. 사랑해. 내가 많이 안 띵니다. 내가 많이 안 띵니다. 가세요. 환영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꼭. 구독. 꼭.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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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d. word. 하여서 스페셜 스페셜 스페셜